아까 우리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건배를 하셨던데 우양이나 넘어갈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앞에 있는 술잔에다가 술 한 잔씩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임은 애인 나게 석연한 일에 처음 성황을 보여주는 우리가 모임인 만큼 좀 띡띡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까셨으면 술잔을 드시고 제가 애인 나 부면 위하여 애인 나 부면 위하여 세 번 하겠습니다 애인 나 위하여 애인 나 위하여 애인 나 위하여 한자씩 하세요 세 번 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세 장은 없으면 되는지 아유 세 장은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월혁대장님이 쏘시는 겁니까? 아... 난 술이 없다 근데 자 또 술장님 비었으면 술 한 잔 따라주시고요 술 없대? 술 오늘 마음도 드세요 뭐, 뭐 뿌려하세요? 술 자, 앞에 술을 또 술 한 잔 따르셨습니까? 네 여기 안 따르셔요 여기 안 따르셔요 제가 술 몇 잔 따셨습니까? 그러면 제가 주화자 그러면 좋다 세 번 합니다 자, 주화자 좋다 아유, 다시다, 다시다 약해 약해, 다시 세 번 다시 주화자 좋다, 좋다 주화자 좋다 주화자 좋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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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람은 다 못 봤어요, 지금 아, 밥이 갑자기 졌어요 자, 잔 비우셨으면 환자식 또 앞에 따라주세요 아, 다 못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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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A락이니까 2013년 대박으로 갑니다 제가 2013 뭐라고요? 대박 오케이 세 번 갑니다 2013 대박 2013 대박 감사합니다 한 잔씩 주먹 드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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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번으로 노래를 합니다 맞으세요? 예, 맞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그리고 아까 얼레블레 우리 아이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방장님 나오세요 사진만 갖추지 말고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박수 한 침 안 나가세요, 박수 한 침 안 하하하하